열정기현상 열정기현상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좀 신중하게 재배효과, 펠트효과, 톰슨효과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비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재배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을 가지고 온도차를 줬더니 기절력이 발생하더라. 서로 다른 금속에 온도차를 줬더니 기절력이 발생하더라. 재배효과, 이게 암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재배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에 온도차를 줬더니 결론부터 볼게요. 결론만, 기절력이 발생하겠더라. 그죠? 펠트에는 서로 다른 금속을 가지고 전류를 했더니 열이 발생하겠더라. 그죠? 위에는 온도차를 줬더니 기절력이 발생합니다. 위에는 전류를 했더니 즉, 전기를 가지고 열을 만든 거고 걔는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열의 발생가 없이 이게 냉장고 같은 거죠. 그죠? 냉장고. 둘 중에 헷갈리면 이것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재배기랑 펠트에랑 혼동되는데 결론로 보면 열과 발생, 흡수야? 그럼 이게 냉장고거든요. 펠트에잖아요? 제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암기를 위해서 지펠. 지펠. 펠트에. 지펠하면 냉장고. 지펠이 어느 회사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광고를 하도 많이 보더니 지펠이 있었어요? 요새는 다른 냉장고가 나오나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는 지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펠. 펠트에. 지펠? 냉장고인데 펠트에가 온도, 열과 발생과 흡수를 한다는 것 온도를 결정적으로 준다는 것 냉장고 역할을 해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혼동돼요.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암기를 못하다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할 때 연구했던 암기법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씩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 톰수 효과는 똑같아요. 서로 다른 금속이지만 톰수는 같은 금속입니다. 같은 금속. 그래서 펠트랑 톰수랑은 똑같은데 얘는 같은 금속이라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